야 어떻게 하냐 너? 어? 보라 진짜. 아 진짜로? 야 깜짝 놀랐다 야. 지금 멤버. 비 비. 수고해요. 안녕하세요. 이거 팬들이. 안녕하세요. 아이씨. 변장을, 변장을 열심히 했어요. 야 고맙다 야 와가지고. 네? 어? 변장을 열심히 했어요. 아 한 번 내가 지켜볼게요. 오케이. 네 변호사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이걸로 잘 어울려요? 공영관 준비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멋있다. 디레이벡 해보고 문제없으면 오피할게요. 그니까. 나 깜짝 놀랐어. 웬일로 귀걸이 예쁘고 했어. 나 여기 귀걸이 좀 하던데? 아 진짜? 너밖에 없다 태영아. 나도 저기서 마네킹이나 할까? 필요하면 말해요. 난 바로 거기서 저기서 마네킹 할 수 있어. 까비 한 번 해? 마이크 한 번 할까? 비스무리하게 약간. 약간 의상 하나만. 이거 보기 괜찮아? 근데 마스크 마스크 벗어야 될 텐데. 아이 뭐 이렇게 쌩얼로 하는 거지. 저쪽 뒤에서 비스무리하게 그냥 숙여 있으면 될 것 같은데? 오케이 오케이. 야 마네킹 전해라. 네. 야 마네킹 전해라. 바로 할 것 같은데? 바로 할 것 같은데 팬들은? 진짜 바로 할 것 같은데? 이게 플레이닝이네. 포니크가 그쵸? 포니크? 포니크? 에너지가 출련된다. 어 야 태영아 어디 때 가냐?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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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네덕. 고마워.